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서울 관문사에서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의 예방을 받고 문화체육계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도 정신적 성장이 부족했다며 요즘 같은 시기 종교의 역할은 한층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덕스님은 어떤 세계도 한쪽 면만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공사상이라며 공사상을 빨리 이해해야 수습이 가능하고 극단을 향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종교, 예술, 체육이 있기에 이 사회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격려하며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